바하마 연방공화국 바하마 연방공화국, 줄여서 바하마는 중앙아메리카의 쿠바 북동쪽 칼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로, 수도는 나소입니다. 바하마의 국기는 1973년 7월 10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제정되었으며, 좌측에 검정색 삼각형과 파랑, 노랑, 파랑색으로 구성된 가루줄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파랑은 바다를, 노랑은 토지를, 검은 삼각형은 국민의 단결과 결의를 상징합니다. 바하마는 미국의 플로리다 남동쪽에서 히스파니올라 섬에 이르기까지 약 800km에 걸쳐서 약 700개의 섬과 2000여개의 산호추로 된 바하마 제도로 구성하며, 칼리브해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이기도 합니다. 바하마의 국토 면적은 약 140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58위이며, 전라남북도를 합친 크기보다 약간 큽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40만명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77위이며, 경기도 김포시와 비슷합니다. 바하마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126억 달러로 세계 133위이며,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영국 연방의 1원인 바하마는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며, IT 출신의 이민자들은 크리올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민은 90%가량이 아프리카계의 흑인이며, 백인이 5%, 그 외의 혼혈인과 기타인종이 소수 존재합니다. 바하마의 종교는 침례교, 성공회, 로마가톨릭과 같은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하마의 역사입니다. 바하마의 최초로 정착한 원주민은 루카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92년 콜룸버스가 바하마의 한 섬인 산살바도르 섬에 최초로 항륙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얼마 후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이 바하마의 첫 정착지를 만들었고, 노예무역을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17세기 초부터 서인도 제도의 해적들이 들끓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1706년부터 1718년까지 한때 해적공화국이 수립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조지일세가 우디스 로저스를 바하마 청독으로 임명하고, 친형파 해적들과 함께 카리브의 해적들을 토벌했습니다. 영국은 바하마 일대의 해적들을 모두 몰아내고 지배권을 확보한 후, 1783년 스페인과 맺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정식으로 바하마를 영국 신민지로 삼았습니다. 이후 바하마에는 영국에서 건너온 귀족뿐 아니라 수천명의 미국 왕정주의자들이 노예와 함께 이주했습니다. 토질이 나빠 농장은 실패를 거듭했으나, 대신에 섬유와 노예무역을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807년 노예제도가 불법화되면서 많은 귀족들이 바하마를 떠났고, 바하마의 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도망치면서 바하마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남북전쟁의 여파로 미국으로부터 인구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고, 19세기 말부터는 미국인들의 관광지가 되면서 이때부터 미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령이 실행되었을 당시 바하마의 수도인 아소는 밀수로 크게 번영하였으나, 1930년대 금주령이 폐지되자 몰락해버렸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미국 군인들이 몰려들면서 관광업과 극제 금융업을 발전한 바하마는 영국 지배를 종식시키고, 1973년 7월 독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7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긴 하였으나, 바하마는 여전히 영국 연방국입니다. 정치체제 역시 영국과 유사한 의원내각제의 입헝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왕을 공식적인 국가수정으로 하고 있으며, 바하마에는 여왕이 지명한 대리자인 총독이 있습니다.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바하마의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 다수당 총재가 겸임하게 되는데, 임기가 없으며 세습직인 것이 특이점입니다.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 16석, 하원 39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정당으로는 자유민족운동 FNM, 진보자유당 PLP, 민주개혁연합 CDR 등이 있습니다. 바하마는 카리브 연안의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로, 관광업과 여계금융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2019년 바하마의 1인당 GDP는 약 33,000달러로, 1인당 GDP로만 따지면 캐리비안 국가들 중 가장 높습니다. 바하마의 주력산업은 역시 관광업으로 국내 총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일자리의 50% 이상을 공급합니다. 특히 바하마를 찾는 관광객의 90% 이상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바하마의 경제는 미국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 5천톤급 크루즈선인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를 비롯해, 미국에서 출발한 초대형 크루즈선들이 매일같이 바하마의 큰 도시에 기항합니다. 선 인터내셔널의 애틀랜틱 리조트 앤 카지노를 비롯하여, 관련 호텔과 리조트들이 성업중입니다. 관광업 다음으로 발전한 산업은 금융업과 부동산업입니다. 금융서비스업은 바하마 경제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산업으로, 바하마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조세피난처 중 한 곳입니다. 또한 부유한 미국인들은 바하마에 많은 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서만계를 개인소유로 하고 있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농수산업과 제조업은 국내 총생산의 약 10% 정도로 미미하며, 바닷가재와 약간의 어류를 수출한 것 외에는 큰 성장이 없습니다. 매우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으나, 극도로 관광업과 금융업에 치중된 경제구조로 인해 실제 바하마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그리 높지 못한 편으로, 실업률이 높고 부유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빈부격차도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바하마는 미국 플로리다의 남동쪽, 쿠바의 북동쪽에 위치한 카리브해의 제도입니다. 바하마라는 국명은 스페인어로, 얕은 바다를 뜻하는 바하마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약 7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과 2000여개의 낮은 암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약 30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섬은 안드로스 섬이며, 수도인 아소는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뉴 프로비던스 섬에 위치합니다. 바하마의 지형은 전반적으로 평탄하며, 해발 고도도 높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산인 캣섬의 알베르니아 산이 63m에 불과합니다. 바하마 제도는 좁고 긴 모양을 띄고 있으며, 해안선은 산호초로 덮여 있습니다. 기후는 온화한 아열대성 기후이며, 멕시코만 해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름과 가을에는 섬 주변으로 허리케인이 접근하여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9년 최고 풍속이 시속 295km에 달하는 5등급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를 강타해, 바하마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파손되었고,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바하마의 문화는 인디언 문화와 스페인, 영국의 지배로 생겨난 식민지 문화가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바하마는 카리브에를 누비는 해적들의 거점이었는데, 검은 수염이나 헬리 모공과 같은 유명한 해적들이 바하마 섬들을 근거지로 사용하기도 했고, 수도 나소에는 해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바하마에서는 카리브 최대의 축제인 정카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정카누 페스티벌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아 가족들과 함께 춤과 노래를 즐기던 행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흥겨운 음악과 춤, 화려한 의상이 혼합된 거리 퍼레이드가 유명합니다. 19세기 중역부터 카리브의 여러 섬나라에서 시작된 페스티벌은 현재 세계인이 찾는 유명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바하마는 육상 스포츠에 상당히 강한 국가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육상 계주팀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여자 400m 경기에 출전한 바하마의 샤오네 밀러가 결승선 앞에서 멋진 다이빙으로 라이벌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바하마 출신의 유명한 인물로는 현재 미국 프로농구 NBA의 피닉스 선즈 소속 선수인 디안드레 에이튼이 있습니다. 그는 2018년 NBA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피닉스 선즈에 지명되었으며 포지션은 센터입니다. 1998년 바하마의 수도인 나소에서 나고 자란 에이튼은 원래 축구가 1순위, 농구가 2순위였던 스포츠 신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가 컸던 그는 12세 때 이미 신장이 2미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바하마에서 꾸준히 농구를 해온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미국의 샌디에이구로 이주하였고, 애리조나 대학에 지나가여 화려한 플레이로 엄청난 기록을 세워갔습니다. 대학 농구 토너먼트에서 소속팀을 우승으로 이끈 것에 이어 최우수 선수상까지 휩쓸면서 대학 시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16cm의 신장에 110cm 높이까지 뛰어오르는 점플력을 가진 에이튼은 뛰어난 신체 조건과 축복받은 운동능력 덕에 코트의 내외각에서 모두 존재감을 뿜어내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가장 먼저 피닉스 선지에 입단한 후 현재까지 피닉스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중입니다. 하지만 탁월한 공격객에 비해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2019년 10월 말 금지 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탓에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배우 조니 데미 매력적인 해적으로 등장하는 영화, 캐리비안 해적은 실제 1690년대부터 1740년대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해적들의 황금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부터 검은 수염이나 캡틴 키드와 같은 역사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친 해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애꾸눈을 한 해적이나 갈고리손,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하는 앵무새를 어깨에 올려둔 전형적인 해적의 모습이 탄생한 시기도 바로 이때였죠. 대중들이 바라보는 해적은 배 위에서만큼은 국가의 속박이나 혹은 귀족들의 행패에서도 자유롭고, 위험한 항해와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쿨에 진동하는 해적선장이나 어딘가 숨겨둔 막대한 금원보아와 같은 스토리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로버트 스티븐 스니슨 보물섬은 이러한 대중의 상상력을 그대로 옮겨놔온 듯한 해적 로망스의 대표적인 소설이며, 피터팬 역시 코믹한 센스를 첨가하여 후크선장이라는 매력 넘치는 해적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만화보다 더 짜릿했던 진짜 해적들의 전성시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미국 플로리다 부근 칼리브해 위치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바하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전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부호들이 그림같은 별장을 지어놓고 요트를 즐기며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는 곳이기도 하죠. 이 섬나라 바하마는 한때 해적공화국이 세워져 캐리비안 해적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바하마는 신재력 발견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오던 바하마는 1600년대 이후에는 영국의 식민지 진출로 인해 영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1701년, 스페인에서는 왕위 계승전쟁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필리프가 스페인 왕이 되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와 영국이 이에 반말을 하는데요. 이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연합하여 영국의 해외 영토에 침공을 감회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것이 카리브해였습니다. 1703년과 1706년,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가 바하마를 공격했고, 그 당시 영국은 멀리 있는 카리브해의 식민지에까지는 세심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바하마의 정주에 있던 영국 군대는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706년, 대세원과 카리브의 연합을 떠돌며,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던 해적들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바하마를 공격 프랑스-스페인함대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도 바하마의 수도인 라소의 수도를 정하고, 해적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르죠. 처음 바하마의 해적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696년, 사략선 선장인 헨리 에브리가 나소의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인도항로에서 약탈한 물건들을 싣고 바하마로 와서, 바하마 총독이었던 니콜라스 트로티에게 엄청난 뇌물을 제공했죠. 바하마 총독은 에브리가 주는 막대한 양의 금은보화와, 코끼리 상하, 화약 등을 받는 대신에 나소의 해적 소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카리브해에 흩어져 있던 해적들을 포함하여, 유럽 출신의 해적 꿈나무들도 소문을 듣고, 카리브해로 건너와 나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소의 해적들의 공화국이 수립되자, 프랑스-스페인연합함대는 서둘러 해적들을 몰아내고, 섬을 되찾으려고 시도했지만,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었던 해적들은 함대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해적 공화국은 현대의 공화국 혹은 국가의 의미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뚜렷하게 지도자를 가진 정부조직도 아니었고, 행정을 담당할만한 직책도 전혀 없었죠. 그저 힘있고 인기있는 해적 두목들이 서로 패를 나누어 할가하고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 당시 해적 공화국은 크게 벤자민 호니골드 해적단과 헨리 제닝스가 이끄는 해적단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해적파는 서로 살벌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전쟁을 벌이지 않고 적절한 균형 상태를 맞추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날아다니는 갱단이라는 의미를 지닌 프라잉갱이라는 연합조직을 만들어 영국령 자메이카를 공격해 파괴하고, 스페인 보물선 인양 작업을 급습해서 보물을 빼앗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이어가며, 카리브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을 떨치게 되었죠. 해적공화국의 공식적인 두목은 에드워드 티치라는 인물로, 검은 수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이후로도 가장 오랫동안 해적들의 왕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적의 선박에 승선할 때 자신의 풍만한 수염 주변으로 도화선을 설치한 뒤, 그곳에 불을 붙여 총칼을 든 채 습격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검은 수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적이라고 하면 터프한 상남자 해적만이 떠오르기 쉽지만, 해적공화국에는 전설이 된 2인조 여자 해적도 있었습니다. 앤 보니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낸 여성이었으나, 어려서부터 불같은 성질로 유명했고, 해적과 사랑에 빠진 것을 계기로, 보니 역시 해적질을 뛰어들었죠. 또 다른 여자 해적인 메리리드는 사생활로 태어나 10대 시절부터 남장을 해야했고, 영국군에 입대하여 전쟁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지만, 남장 사실이 들통나 쫓겨났고, 결국 한 해적선에 나포덴을 처지가 되고 맙니다. 우연의 장난처럼 나포덴 해적선에서 여자 해적인 앤 보니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 절친한 사이가 되어 전설적인 여자 해적 주요를 형성하기에 이르죠. 검은수염 에드워드 티치에 이어 유명한 인물로는, 해적공화국의 두 번째 두목에 오른 토머스 베로가 있습니다. 토머스 베로는 바하마 섬들 중 하나인 뉴프로비던스 섬을 독차지한 후, 스스로 총독에 올라 제2의 마다가스카르를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동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해적들의 소굴이었죠. 베로는 카리브의 프랑스 스페인 점령지를 공격하며 약탈을 일삼았고, 영국인 정착지도 약탈했는데, 결국엔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영국 해군 구축함을 공격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동안 영국은 선제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해적들이 영국령을 공격해오기 전까지 먼저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는데, 해군의 구축함을 공격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해적소탕에 나서게 됩니다. 1717년,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일세는, 카리브의 모든 해적들에게 1년 이내에 항복하면 사면해주겠다는 증령을 내리고, 우주 로조스를 바하마 총독에 임명, 해적들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진압할 것을 명령했죠. 이른바 대항의 시대로 일컬어진 16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사략허가증이라는 것을 반영했는데요. 이 허가증을 발부받은 선박은, 적국의 함선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거기서 얻은 적국 함선의 화물 동안 취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영국 정부가 민간 소유의 선박에다가 적국의 함선을 공격 또는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었죠. 이처럼 적국에 대한 해적행위를 합법화하던 사략허가증은 유럽 각국에서 난발되었고, 이러한 사략행위로 인해 유럽 각국들 간의 해상 견제는 더욱 심화되어, 바야흐로 대해적시대가 창궐하게 됩니다. 우주 로조스 역시 원래는 해적 출신이었는데, 1708년 영국에서 투자자금을 모아 배 두 척을 구한 뒤, 영국 정부로부터 사략허가증을 정식으로 취득한 다음, 프랑스와 스페인의 배를 약탈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죠. 로조스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다가, 1711년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빼앗아온 보물과 화려한 모험담으로 인해, 영국에서 일악스타가 됩니다. 영국 정부는 로조스를 불러다가 해적이 해적을 소탕하는, 이른바 이이제의 전법을 제안하는데요. 이를 받아들일 로조스는 1718년 총 7척의 전함을 이끌고, 바하마의 나스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해적들에게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국왕이 사면을 해줄 것이고,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바로 처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해적들은 모여 길고 긴 회의를 열었으나, 항복하는 세력과 도망가겠다는 세력으로 엇갈리게 되죠. 로조스는 항복한 해적 세력의 도움을 받아, 결국엔 도망친 해적들을 모두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1718년 12월 12일, 체포된 해적 9명이 본보기로 나스에서 처형되면서, 실질적으로 바하마는 영국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12년 동안 지속되었던 바하마의 해적공화국은 결국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바하마의 해적공화국에는 헌법도, 제대로 된 국가원수도 없었지만, 해적공화국을 상징하는 유명한 깃발이 있었습니다. 검은 바탕의 해골과 두 개의 칼을 교차시킨 모양이죠. 지금도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등장하는 해적성 깃발은 모두 이 해적공화국 깃발에서 나온 것이죠. 또한, 그들은 그들만의 해적강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선원은 노액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으며, 동료의 보석이나 돈을 훔치는 자는 코와 귀를 자르고 무인도에 버리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약탈한 지역이라 해도 어린이와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절대 금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선원들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자신의 총과 칼을 정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영국은 해적을 소탕한 이후 다시 바하마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했고, 바하마는 1973년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10분상식 세계백과에서 소개했던 바하마의 해적공화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았는데요. 바하마는 뛰어난 기후조건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검은 돈을 은닉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기업의 탈세자금, 혹은 범죄자들이 약탈한 돈이 이곳으로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검은 돈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국의 감시와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300년 전, 해적들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껏 약탈해온 전리품들을 보관하던 해적공화국이, 현대에는 자본주의가 형성한 지하자금의 은닉처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